. . . . . . . . 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안 된다. 주유소입니다. 안 돼. 잘 안 되세요? 제가 도와드릴게요. 문 열어드릴게요. 게이트 열어드리겠습니다. 네. 정말 잘 안 열리네요. 말씀 좀 봐요. 정말 문이... 어, 열었어요. 문 열어드릴게요. 어, 열렸어요. 주유 해드릴게요. 주유 다 했습니다. 3만 원입니다. 왜요? 왜요? 3만 원입니다. 네. 3만 원 주세요. 네. 여기 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됐다. 나 혼자. 안녕하세요. 주유소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많이. 많이. 많이요? 아, 가득이요. 알겠습니다. 빠져버렸어. 빠져버렸어. 끼워드릴게요. 자, 끼었어요. 끼었어요. 가득 5만 원입니다. 5만 원 주세요. 아빠, 빠졌어. 빠졌어. 제가 끼워 드릴게요. 안녕. 엄마가 끼워 주세요. 네. 제가 끼워 드릴게요. 5만 원입니다. 5만 원 주세요. 네. 여기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부릉부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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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나도 병원에 가야겠다. 안녕히 가세요. 병원에 가야겠다. 병원에 가야겠다. 병원에 가야겠다. 거기가 병원이에요? 네. 아, 거기 병원이구나. 아파. 여기. 어디가 아파요? 여기 기엄요. 기름 병원이에요? 네. 아, 기름 병원이구나. 안 돼요. 됐다. 누구 있어요? 내가 치워드릴게요. 내가. 내가. 내가 기운 놔드릴게요. 이중 나 어떡해? 안녕하십니까